Q.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짜잔 저희 대기실에는 항상 이렇게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저희 의전팀께서 이 13명이 아주 까다로운 이 식생활 그리고 부득이한 이 상황들 때문에 닭가슴살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시켜놨던 배달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맨날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컵라면을 먹고 싶다면 바로 해주고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의전팀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전기를 내어주시는 관계자분께도 조용히 잘 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요? 안무를 처음부터 안 들어가면 더 헷갈린다는 걸? 와 이 복도 너무 오랜만이다. 저희가 신인 때 지금 쓰고 있는 대기실을 너무 쓰고 싶었거든요. 연차차 쓸 때. 저기 대선배님들이 쓰던 대기실. 그래서 나중에 꼭 우리도 연차차 하고 잘되면 저 되게 쓸 수 있겠지? 생각에는. 제가 아예 따르 가수분 안 계실 때 와서 쏘옵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한 번 더 사주. 오늘 또 파이팅? 오늘 또 파이팅. 말 뭐 해. 안무 보면서 아마 밤 늦게 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셨습니다. 만수록 첫 녹화, 인기가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새로운 인형. 검은색 진짜 없는데, 나 데뷔 초 때 검은색 쓰고 처음 쓰는 거 아닌가? 제가 인형 맞출 때 귀 중염이 다시 생겨서 원래 귀 맞추려면 본뜨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못 했어요. 그거 하면 귀, 그 앞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거의 2017년인가? 16년에 본뜬 거로 이제 맞춘 사이즈. 근데 잘 맞아요. 다행히. 네, 사진 찍고 있어요. 진짜 이러니까 약간 콘서트, 콘서트 하기 전 같다, 느낌이. I love you. I love you. 송은이 너무 신기한 게 하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고양이 하트,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하트인가?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만 해도 지금 몇 가지, 다섯 가지 이상을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하트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다 보고 있어야 해. 다 보고 있어. 아, 다 보고 있어. 아, 우리 캐럿들이 이렇게 확해진 지. 네. 아, 네. 아, 네. 좀 뒤로 와 스탠바이 주세요. 파이팅 하자고. 힘내봅시다. 파이팅. 이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최고의 기량을 뽑겠습니다. 아, 고팀 바로 오실게요. 이 정신 영상을 가감없이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저기요. 네. 끝났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안녕. 안녕하세요. 세븐션 민기입니다. 저는 지금 세븐틴 베스트 앨범 타이틀곡 사전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녹화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다음 주 나오고, 두 번째는 다 다음 주 나올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이쯤에 아마 이미 나왔을 거예요. 콘서트에서 우리 했어요. 사실 아까 무대 위에서 조금 못 참았어요. 오늘 밤에 티저, 그 허스 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은근슬쩍 조금 약간 슬퍼했어요. 그래서 계속 캐러드한테 그 허스 챌린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조슈아와서 인터뷰 중에. 네,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아침에 한 거는 2주 차고, 방금 한 거는 1주 차. 그 다음 주인가를 녹화한 건데, 그냥 블랙 수트로 좀 멋있게 보여드린 것 같네요. 저희가 뮤비 때 입었던 착인데, 팬들이 이걸 보면서, 뮤비를 생각하면서, 저 그때랑 머리가 다르긴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븐틴이 엠카운트다운 1주 차 녹화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콘서트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 캐럿분들을 좀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몸에 힘이 너무 안 들어오네. 체력이 떨어졌나봐요. 제가 캐럿들 없었으면 아예 춤출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맛있죠? 소금빵? 모르겠네, 소금빵을. 더 먹고 싶어요. 말려주세요, 제발. 원래? 진짜 맛있어. 살 찌기 싫어가지고. 나도 살 찌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야. 형 내가 운동.. 소금빵을 이렇게 눌러서 먹으면 어떡해. 형 내가 운동 꿀팁 안 알려줘. 맛있게 먹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어 진짜. 운동 꿀팁 안 알려줄까? 젊었을 때는, 2, 30대 때는 유산소를 많이 해야 된대. 그리고.. 조준은 인정. 조준은 인정. 조준은 인정. 조준은 인정. 조준은 인정. 조준은 인정.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형도 꿀팁 안 알려줄까? 형들이 안 들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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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한테 무심하겠다. 기름이 형 사이드 하던데. 미안해. 이거를 네 소금빵 때문에 묻혔다 내가. 뭐가. 됐어. 네 멘트보다 소금빵이 더 재밌었어. 그래 그럼 됐어. 네 멘트보다. 이미 끝났어. 됐어. 안 할 거야. 봐봐요. 젊을 때는. 유산소를 많이 해야 돼요. 유산소.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제.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뒤에 서서에. 내려갑시다 민규. 빨리 내려가. 이렇게. 표정. 왜 인중이 넓어지는 편이야. 우리 캐럿들이. 저는 산업하면서 느낀 게. 우리 캐럿들이 지금 약간 폼이 많이 미쳤다.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지금 콘서트 이어서 앨범 활동을 하는데. 우리 캐럿들이 너무 지금. 행복한 상태구나라는.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응원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참. 흥분을 엄청 와서 죽고 싶냐.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 캐럿들 오늘. 녹화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캐럿들 없었으면. 저 오늘 못 췄어요. 진짜로. 도겸 아까 전에 울렀는데 대기실에서. 너무 감동 먹으려고. 진짜 캐럿들 너무 고맙고. 아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콘서트 같았었는데. 아니 많이 온 것도 그런데. 진짜 응원이. 응원해. 응원 폼이 올랐어. 삐를 받았어 지금. 폼 미쳤다. 폼 미쳤다 그룹들. 고마워. 안녕. 안녕. 올라가 자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뭐야 도겸이 아침부터 아주 목이 좋은데? 올라가 자 높은 곳에서 울리는 소나타. 이야 어떻게 왜 아침부터 이렇게. 진짜로. 뭔지 알아요? 아침부터 목을 풀었기 때문에. 진짜로. 그러니까 넌 또 5시부터 부럽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루틴이 뭔지 알아?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그렇지. 근데 이게 또 강도가 다르잖아. 너가 못 푸는 거랑 다른 애들이 못 푸는 거에. 가끔 따르면 너무 부러워. 자다가 올라가고. 뭘 안 풀고 올라가고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는. 저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맞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캐럿분들을 얼마나 만들겠어요. 산업 오시는 캐럿분들을 생각하면서 돈 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그치 명호야. 응? 그치. 산업 오시는 캐럿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캐럿들 안 오세요. 성원아. 그럼. 오시면 더 기분 좋게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힘내자고 할 수밖에 없다. 힘납시다. 힘내야지. 얼굴 한번 빠질 때까지. 저는 지금 이제 음악중심. 오랜만에 녹화를 끝냈고요.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음악중심에서 나오는 저희 얼굴 색깔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회차 녹화를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패스가. 여러분은 지금 마에스트로 음악중심. 2회차 촬영 대기실. 밖에 대기실. 여기 어디지? 거실. 거실을 보고 계십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실 오랜만 아니에요. 이즈라이브 때 왔었거든요. 목이랑 승복 잘 안 풀려고요. 잠깐만요. 물을 싸나갈게요. 오랜만이에요. 없어. 제일 먹고 싶은 게 없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다 큰 물. 어떻게 딱 제가 먹고 싶은 거 없나요? 시키면. 개졌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먹고 싶은 물 수 없고 하나 시켰는데. 형은 그 찌그러진 마음으로 형은 피기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 졸려요. 수건이면 더 자야 돼. 피곤이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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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웃자 웃자 하니까 어?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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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수자. 내가 보자보자 하니까. 어? 보자기로 보이냐? 우리가 어? 가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가만히. 내가 호랑호랑 하니까 호랑이로 보이지. 아버님. 나가서 드세요. 뭐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로구나. 저희가 또 첫 주인데 첫 주 아파요. 신기한 게 전부터 지금 사전 녹화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이 첫 방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오랜만에 방송국을 와서 그런지 이제 스탯분들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재밌네요. 재밌되나요? 여기 고양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없어요. 돌종이구나. 저도 아까 받아봤는데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들 샵 같은 데 보내면 사진 찍어서 주인한테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돌종이 사진을 받았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 스스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뭐야? 동양양이 앨범 줬어요. 저도 받았어요. 반딧불 최고. 진짜 노래 너무 좋아. 우리도 최고. 내일 봐요. 내일 봐요. 하연은 진짜 내일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첫 차차 앵카가 끝났고요. 쿱스 형은 퇴근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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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겠죠.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장갑이 안 돌아가셔서 내 실력으로 커버를 한 수 밖에 없겠지.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연습을 맨살로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왜 맨살로 이렇게 돼지? 초록들에게 영적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한 나의 아쉬움이라니까. 승관이는 기분 좋을 때 뭐뭐뭐 한다. 승관이는 기분 좋을 때 뭐뭐뭐 한다. 전원의 정름은? 기분 좋을 때요? 승관이는 기분 좋을 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뭔가 승관이 기분 좋을 때 개그를 많이 치는 거 같아. 약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억지로 텐션 올리려고 치는 게 아니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무서워. 나 피곤할 때 아예 인사도 안 해. 피곤할 땐 무서워. 승관이 약간 이자성 방향이. 맞아 맞아. 자세가 똑같다. 여러분 커피 하나 들고 있잖아. 디누아 나 잘 따라하잖아. 내가 제일 늦어서 공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정시롭고 승관이 형이 다들 모여있어요. 12명 있고 한 명이 없어. 승관이 없네 승관이 없네 이러면 승관이 적응이 멀리서 승관이 적응이 멀리서 형님 가져가자. 이해 있어. 아니 이게 앞머리지. 앞머리야 여기서. 승관이 형 가자. 승관이 형 가자.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오면 돼. 승관이 형. 그래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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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정확하다. 앞머리 떠는 것도 있어. 뭔지 알지. 앞머리 완전 모여. 흠. 힘내야지 못 저겠어 라는 가사가 요즘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새벽 3호가 너무 잘 자버렸네. 무슨 일이야 오늘 좀 호딩이 좋아요. 작도가 좀 잘 타질 것 같은 느낌이랄게. 저는.. 가보죠. 이즈에도.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머리 자른. 너무 오랜만에 자른 목이 안 돼서. 근데 뭐 서른 돼서 뭐. 어렴보인다고 얘기 들어봤자 뭐 합니까? 저는 서른에 맞게 살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 모자 확 벗겨버리고 싶다. 그럼 형이 어허 진짜 안 그러시네. 그럼 어떻게 해? 딱 보겠어. 내가 에스쿱스 같아서 나타나 볼게. 아, 여기죠? 하우스.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몇 번 더 한 거네. 그렇죠? 오케이. 됐다. 안녕. 그럼요, 그럼요. 한 번 더. 어떡해, 너무 고맙다. 우리 형이 슬럼이 있는데? 우와. 이걸 연습해 온 거야? 우와. 출보네. 감사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연습해 온 만큼 아까워. 요리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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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음악 정신 1주차 방송국이 왔고요. 산옥은 이미 떠났지만 전 출연자가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좀 이따가 또 GV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재밌는 자리, 재밌는 시간 가고 오겠습니다. 파이팅한 일이 아닌데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세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V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예전 얘기들도 하고 스페셜 무대도 하고 캐릭터 이렇게 가까이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1주차 이제 코디슨 끝나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인가 때 봐요.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좋다.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곰 예쁜 아기곰 예쁜 아기곰 예쁜 어린이 예쁜 아기곰이라는 동네 흔들리는 목마 위에 동네 꼬마 신이 나는 이 노래 몰라? 몰라. 나 진짜 안녕하세요. 아낀다 음호와의 활동 동기인데 9년만에 처음 대화해봐요. 그때 그때 저희 같이 연습도 한 번 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맞아. 학동 무대도 많이 하고 저희가 연습실 가서 근데 그때 정말 한 마디도 다 한 마디도 하죠. 다 연습하는 동안 떨려. 동물이 혹시 뭐예요? 누나 넌 뭐야? 저요. 고양이가 되고 싶은 동물이라고 할까? 아 곰돌이? 그럼 넌 곰돌이를 해. 나는 토끼를 해. 토끼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제가 토끼 같이 그러면 아 오케이. 요즘 이렇게 어려워요. 아 진짜 근데 나는 발재간 챌린지만 봤는데 왜요? 내 거는 되게 심플해가지고 아니야 손재간이 손재간 좀 밀고 있어요. 아 손재간? 발재간이 너무 사람들이 이걸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쉽게 한 게 힘드더라고요. 네. 고맙다고. 안티콜! 왜 도망가? 형 잘 먹을게요. 안 매워? 안 매워? 아니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떡볶이가? 이제 들어왔어. 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니 그냥 공차에서 이렇게 먹나 해서 먹어봤어. 도영이 형 잘 먹을게요. 도영이 형 최고. 노래도 좋아. 무대도 잘해. 인성도 좋아. 안 좋아. 호연 현미 형. 대단하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 글자가 끝에 불어넣고 하나의 회사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주변에서도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5월 5일 형들 어? 팀원 어땠어요? 아 안 봤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월 5일이 아니라 제 생일은 2월 11일입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생일 축하해 생일 두 번이냐 그러니까 태어난 게 두 번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내가 인생 2회차인가? 해누이 그리자식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디노 뭐 어떤 이분이에요? 아기 같은데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펜 쓰신다면 나오신 분 다 태어나신 분 네 여러분 1주차 방송을 끝났는데요 지금은 사실 우리 다 사전 녹화하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오고 팬들이랑 인사하고 편안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미 고생을 했지만 네 그리고 이번 여러 가지 챌린지도 많은데 우리 캐럿들도 잘 따라해 주시고 더 많이 따라해 주세요 다음 주 활동도 파이팅 파이팅 와 역시 1주차 컨디션 왜 좋나 했다 많이 아쉬운데 잠을 잘 못 자기도 했고 체력 조절을 좀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2주차 뮤직뱅크 사전 녹화를 모두 마쳤고요 사실상은 이제 마지막 무대죠 이번 활동에서는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나의 스트로 유난히 좀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캐럿분들 발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녹화를 많이 했어서 이번 활동은 아마 캐럿분들이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캐럿분들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예 이제 토요일 요일이 남았습니다 삼간아 좋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영롱합니다 하하 갇혀있어요 지금 신발을 못 벗어 캐럿들 신발을 못 벗겠어 이게 뭐야 이리 멋있게 받아놓고 이게 뭐야 캐럿들 이리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번 활동 때 음중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좀 뭔가 이미 대기실 풍경을 굉장히 오랜만에 쓰고 있고 그래서 반가운 느낌도 있고요 벌써 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무대 녹화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뭔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벌써 활동이 막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정말 이번 활동도 캐럿들이랑 재밌게 산업대도 많이들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재미난 얘기도 좀 나누고 되게 즐겁게 활동이 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마치고 유리하면 기분도 좋은 것 같고 캐럿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마지막 활동까지 열심히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뭐든지 가능해 주문해 만들어 드릴게요 예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악중심 2주차 활동이 끝났는데요 내일 이제 인기가요가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캐럿분들과 좋은 활동이었고 이렇게 마에스트로를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재밌었고 또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캐럿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캐럿들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없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안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겸손한가 싶어요 뭐 드셨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요 김밥 드셨어요? 아니 커피밥 커피 드셨어요? 커피에 너무 참기름 냄새 원두가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럿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인기가요 막방입니다 이번 활동 너무 행복했고 캐럿분들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하우스 춤추고 하고 싶었는데 무릎이 다 낮게 된다면 꼭 한번 처음부터까지 배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마에스트로 활동이 끝났습니다 알찬 이주연상 알찬 이주연상 알찬 이주연상 끝이 나네요 역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는 법 그럼요 시작이 똑같은 또 다른 시작이 또 있겠죠 또 다른 시작이 있죠 또 다른 시작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에스트로 활동 너무 즐거웠는데 마에스트로로 4행시로 슈아 형이 한 번 아 5행시 한 번 5행시 한 번 마이 브로더스 오 마이 브로더스 하나 둘 셋 해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스 스페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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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브로더 에브리바디 스페 트 자 슈아 형이 못한 걸 에스쿱스가 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 마 마 내가 마 마 내가 에스쿱스다 하나 둘 셋 스 승천이 몸명이고 마 하나 둘 셋 트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 마 하나 둘 셋 에 오 스 스쿱스 오 마에스쿱스 트 이렇게 5행시까지 다 해봤어요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마에스트로 이번 활동 자체가 사실 타이트하기도 했고 쉽지 않았잖아요 콘서트 준비하면서도 활동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난 거에 대해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캐럿분들이 참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맞아요 또 녹화 항상 열심히 와주시고 응원 잘해주셔서 저희가 힘내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